천태종 부산 삼광사가 경례 직원전에서 삼광 한글학교 30회 졸업식과 30일의 입학식을 봉행했습니다. 졸업식에는 3년간의 초등교육과정을 이수한 20명과 중등교육과정을 마친 22명이 졸업장을 받았습니다. 또한 부산시 교육감 우수상, 개근상, 봉사상 등 시상도 이어졌습니다. 이어서 열린 입학식에는 초중등교육과정에 각각 20명, 문에 반 30명이 입학허가를 받았습니다. 삼광사 주지 영재스님은 늦은 나이 공부를 시작해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있는 이들을 보니 가슴이 뭉클하다며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앞으로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 이 밖에도 부산금강불교대학은 교과과정을 마친 불교학과 35명, 교법사과정 51명을 배출하고 72명이 새롭게 입학했습니다.